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원주택 소나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전원주택을 짓고 나면 나무를 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심는 것이 나무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나무죠. 저희는 지금 제가 이 소나무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소나무는 자연생 소나무요. 저희가 여기 집을 짓고 중고한 지가 7년 됐는데 집을 질려고 할 때 저희 한 무릎 정도 자란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옮겨 심었는데요. 그 수령으로 따지면 한 10년 이상 되는 나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천천히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영상이 흔들려서 못 보겠다 들어서 못 보겠다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심해서 잘 찍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보라 잘 못한다고요. 보면 이렇게 이게 최상단부고 천천히 이렇게 줄을 유인줄을 해가지고 나무 가지를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벽돌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늘어 땡겨놨고요. 이제 천천히 다가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사과나무를 유인하는 크립입니다. 사과나무를 유인하는 크립인데 아직까지 소나무가 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렇게 크립을 해서 모양을 잡고 있습니다. 나무 전체적인 모양을 잡고 있고요. 여기도 크립을 전부 이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크립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무를 지금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천천히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인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유인을 했습니다. 유인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 이 나무를 제멋대로 자라지 내버려 두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것을 그대로 둘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시야를 가리고 굉장히 정원수로서 너무 커버리면 정원수로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을 잡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좀 밑에 이렇게 지금 자 여기 굵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좀 자르려고 했는데 이 부분들도 관리려고 했는데 돌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 같은데 제가 손대는 이 부분 고기에 가지를 달았어야 되는데 고기 안 달고 위로 달아서 좀 나무 모양이 우습게 되었습니다. 소나무는 강전정을 견디는 그러한 나무고요. 그래서 모양을 잡아가지고 사실은 모양을 잡을 때 이 나무들에게 저희 인간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줘서 위로 올라가는 속성을 가진 나무들을 강제로다가 밑으로 끌어당기게 하는데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기 좋은 그러한 나무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이렇게 유인해 봤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고 난 다음에 나무를 심고 전정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거 몰라서 저도 유튜브 찾아보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선배 전원주택 귀촌, 귀양, 저 귀농하신 분들 말씀 듣고 제가 이제는 많은 도움이 됐는데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전해줄까 합니다. 이렇게 지금 워낙에 벗겨 놓은 것 같은데요. 이 벗겨 놓은 것 같아도 내년이면 또 엄청나게 잘합니다. 여기 지금 새순이 나는데 이것도 내년이면 새순도 나무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전부 다 밑으로다가 모양을 잡기 위해서 유인했고 여기는 이제 이런 데는 나중에 여기 자르고 난 이 부분에 자르고 난 이 부분, 이 끝부분이 내년에는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순이 엄청나게 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지금 나무를 잡아서 모양을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것도 굉장히 수영이 오래된 나무인데 제가 이제 전질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손을 빌렸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하면 일당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전질했습니다. 전질해서 더 환하게 비교했어야 되는데 좀 많이 남겨둔 감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환하게 남겨둔 걸 싫어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은 제가 자 천천히 여기는 그냥 잔디밭이니까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편집을 안 할 거라 삭제를 안 하는 부분이라 자 여기 이제 보면 자 이렇게 커다란 소나무가 있는데요. 이 소나무는 이미 올 때서부터 굉장히 큰 나무였습니다. 큰 나무였습니다. 지금 한 7년 여기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커졌는데 작년에 지난해 상가가 오셔가지고 아주 뭐 홀딱 베끼듯이 다 전질했는데 1년 사이 또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1년 사이 무성하게 자라고 최소한도 3년 정도 계속 그 전정을 해 주지 않으면 정원수로 가치를 잃게 돼가지고 그 정원수의 가치가 없어져가지고 신경을 써서 전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정을 하려면 내가 하지 않으면 일일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사과나무와 같이 겹치지 않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양을 잡아서 모양을 잡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소나무는 예전에 청와대를 들어가서 전질하고 그러셨던 그러한 일을 하셨던 분이 와서 몇 년 동안 계속 해주고 계셨는데 이제 저도 독립을 할 생각입니다. 다시 이제는 제가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나무는 더 이상 키우지 않고 더 이상 키우지 않고 옆으로 다만 위로 다만 키우지 않고 옆으로 다만 모양을 내볼 생각입니다. 옆으로 다만 모양을 내볼 생각인데 내년 정도 되면 굉장히 멋있게 될 거예요. 여기 이렇게 클립을 이용해서 나무를 뉘어주면 좋다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사과나무 클립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유인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나무가 경화가 되면 딱딱해지면 이 클립을 벗겨볼 생각입니다. 벗겨볼 생각이고 여기 줄 같은 거는 1년 내내 이미 여기는 이제 경화가 돼가지고 잘 땡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묶어두고 윗도 치켜져 올라가서 여기엔 벽돌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 벽돌은 이제 건물 짓고 난 나머지 그 벽돌이 있어가지고 좀 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아마 내년 정도에는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멋있는 마치 정원의 정원을 대표하는 그런 나무로다가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정원의 문제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나무로다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고 다시 한번 이렇게 확대해볼게요. 이렇게 클립을 해서 이용해서 나무를 유인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장면이고 여기에 또 계속 자라는 모습 제가 전원주택의 귀농, 귀촌 또 뭐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받았듯이 혹시 제게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나무 유인 그 다음에 소나무 모양내는 소나무 수영잡는 그러한 것을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